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을 해드릴 방송은요. 얼마 전에도 1대1 PT를 교육받는 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소개하면서 그 메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했었죠. 오늘도 1대1 PT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 상담이 있어서 이것도 이메일 상담이고 PT를 안 하시는 분께서 들으셔도 이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방송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짤막하게 오늘이 휴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첫 번째 과제가 그냥 물건을 검색하는 것이로 검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들어가보니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등기사항, 감정평가서, 인수소멸기준 등 눈에 익숙하지도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내용은 중요한 판단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씩 따지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경매로 고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검색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면서 이 말씀은요. PD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검색을 해가면서 연구를 하시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냥 물건을 검색하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성정도 좌지우지 되는 영역이고요. 예를 들면 그냥 검색하세요. 그러면 그냥 검색만 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검색하면서 일일이 연구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연구를 또 무슨 고시생처럼 파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냥 검색을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가로열고 1.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세를 든 사람이죠. 세를 든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를 들지만 그 세를 든 사람이 전입한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죠. 스피드옥션의 검색 임차인 누구누구 앞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학력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뒷서면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학력이라는 표현은 뭔가 좋은 얘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앞선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금방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권 해놓은 거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같아요. 등기에 임차권 등기라는 거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에 적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니까 선순위 임차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중복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며칠 전이죠. 토요일날 해서 올려드린 공매와 경매 용어 해설 거기에도 들어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사건이라는 것은 공동경매와 이중경매에 있어서 사건 번호가 여러 개가 부여된 것을 중복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등의 어떤 문제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 건축물을 짓기 전에 관공서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죠. 이때 설계 도면 같은 것을 구청이나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 도면을 제출을 하면 관청에서는 그 설계 도면대로 지어질 것을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짓다 보면 그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반 건축물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당연하죠. 관공서한테는 이렇게 짓는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또 다르게 지어버리면 당연히 위반 건축물이죠. 또는 완공을 시켰더라도 향후에 그 최초에 허가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또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것 또한 위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위반했다 이거죠. 그 위반에 대한 것은 뭐냐면 최초에 신고한 어떤 도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위 임차인이란 건 뭐냐 임차인 즉 집주인한테 정상적으로 돈 주고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전입신고만 해가지고 임차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허위 임차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위 임차인이라는 것은 왜 굳이 허위로 할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자기가 어떤 돈을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 가장 임차인 허위 임차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대지권이 없는 물건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대지권 땅이 없는 물건 즉 건물만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경락이라는 말도 생소해서 검색해보니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의미더군요. 경락은 낙자는 낙찰할 때 낙자죠. 떨어질 낙자인데 생소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린 어떤 수렴법은 가장 검증되고 가장 확실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기간의 경매를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교육법은 지식 위주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 협회에서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 부분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식에 있다는 겁니까? 뭐에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나를 먼저 고친 연우의 기술 탓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식에 좋은 지식 그 다음에 실전적인 지식을 갖춘 곳에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나를 바꾸는 게 선행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아무리 좋은 실전 무술을 배운다고 해도 우선 내가 내 몸이 장애가 있으면은 절대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죠. 나의 머리 나의 몸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잡는 것이 사실은 경매의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다구리한 지식을 제가 권하지 않고 우선 검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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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